법을 꼽이 됐다 어민아 빨리 방에 가서 이거 드라이로 말려 나 배고파 엄마 벌써 9시 넘었어 엄마 엄마 퇴근하고 너 씻기느라 늦었잖아 금방 밥할게 쯧 으 으 뭐 또 이렇게 치우기 산텀 이어 뭐 5 뭐 빨리 밥 좀 알았어 이거만 처음 고 그 나면 끓여 주면 안 돼 좀만 기다리라니까 밥 금방 해 나 진짜 엄청 배고프단 말이야 그만 좀 해 정신 없어 죽겠어 아빠는 이런 적 없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밥 밥 밥 밥 밥 빨리 밥 좀 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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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당시에 이제 그만하고 들어와 민호하고 결정했어 한의 학원 다 끊는 것 진짜 절대 말도 안될 얘기고 2차 협상 결렬 여보 여보 아 나 이사람 진짜 으 아니 아줌마는 왜 또 전화를 안받아 엄마 나 배고파 죽겠다고 빨리 밥 좀 밥 밥 밥 알았다니까 됐어 하사야 하사 어디있지? 으 으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젊은이 또 뭐가 불만인가 아 아 왜 자꾸 내 침대 쓰세요 저 오늘도 허리 아프 죽을 뻔 했습니다 어허 우리 저녁을 그렇게 거하게 해 먹였는데 이 정도 대접도 못 받나 저 제발 좀 집에 가시면 안될까요 어린 반 분어치도 없는 소리네 와 진짜 뻔뻔하시네 두고 봐 조만간 이 젊은이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질 것이야 응 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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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